김하늘 선수 훅프로 여기 굉장히 많은 위치죠? 마지막 경기를 김하늘 프로 동생 김대현 프로가 캐디를 해주고 있죠 현역 시절에도 백을 매주기도 했었잖아요 경사를 잘 이용했어요 이 홀 그린이 오른쪽에서 왼쪽 경사가 굉장히 심한 그린이에요 김하늘 선수 6번 홀 오늘 경기 첫 버디가 드디어 성공이 되네요 연습 안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샷감 괜찮아 보입니다